떠올라 누구올라 걷다가 걷다가 봄 나의 집 앞 너무나 너무나 생각나지 대알못 경주에겐 너무나도 생소한 오늘의 힙한 박동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최근 빌보드 차트 11위에 이름을 올린 대세 아이돌 BTS의 뒤를 이어 월드클래스를 입증하고 있는 그룹 NCT의 래퍼 마크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맘에 맘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NCT 안녕하세요 하원이는 아는데 이 친구는 처음 봐 아하 이번에 빌보드 아시죠? 아 빌보드 11위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그러니까 빌보드 200차트를 하나 그쵸 그쵸 여기에서 11위를 했어요 미국 빌보드 예 빌보드 형님 저 힐링캠 엄청 입었어요 엄청 입었어요 형 형 형 형이야 빠져나야겠는데 빠져나야겠는데 야 11위는 형이야 형이요 형이야 야 축구도 강인이 형이라고 그러잖아 예 다음 사람이 형이야 빌보드에 어떻게 11위까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요 야 NCT의 소개해드릴게 마크 마크 예 프롬 캐나다 오오오오오오 캐나다에 좋았구나 캐나다에 좋았어요 벤쿠버 오오오오 맞아요 캐나다에 벤쿠버야 형이 오늘 쭉쭉 마크 아니야 그냥 형 빌보드 형이야 말도 안해서 빌보드 생각해가지고 근데 뭐 가운데로 랩할때 보니까 뭐 한 귀를 주네 만에 하는데 가사가 원래 있는 거야 아니면 살짝 개사를 한 거야 저희가 아니 개사도 아니고 한 귀를 쓴 겁니다 경규 형님과 호동이 형의 누름도 담고 야 형이 그 가사가 들렸다는 것은 물론 뭐 딕시를 조심하긴 대단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왜?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면 캐치에 낸다는 게 빠르기 때문에 보통 트위트 막 이렇게 그냥 네 즐기는 건데 그래서 원래 알고 지내는 싸이? 고등래퍼로 인연이 약간 시작됐어요 아 둘 다 고등래퍼로 추시냐 네 이번 시즌도 대단했는데 고등래퍼 시즌2 네 어 그 때가 최고였지 맞아요 그때가 진짜 최고였어 그럼 이번 시즌을 뭐가 됩니까? 이번 시즌도 그럼 나도 나도 무서워 아 멋있어 아 이게 스웩 이게 스웩이에요 아 나도 남성은 없어 와 과감하다 오늘 유독 스웩이 넘치는데 방송하잖아 다수 스웩 다수 스웩 다수 스웩 마크 요 야 오늘의 미션 요 대치동에서 저녁하게 함께하시오 에이 에이 아 너무 오글거렸어 형님 아 근데 아 왜 하는 거야 랩 에드립 에드립 뻘쭘하니까 뻘쭘하니까 에이 아 약간 마법사 같아 원시 원시 부족 같아 우리 여기 있더라면 돼 아 진짜 이제 바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응 힙합은 도전이잖아 아 저희 바로 해요? 바로 하는 거야 그러면 아 진짜요? 혹시 고등래프에서 네 소개하는 거 있잖아 네네네 안녕 나라 소개하지 아 네 그거래 아 네 일단 저 소개부터 딱 해보자 이게 원샷 원킬이 가롭게 아 진짜요? 첫방에 진짜 떨리는데 와 이거 와 이거 해볼게요 어떡하지? 학생 있으면 일단 네 알아보자 본대 어 이거 얼굴 보여? 어 나 나와야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래퍼 김하원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혹시 저 아세요? 모르는데 모르는데 걔 이경기 씨는 안해요 아 내가 뒤에 수 있었구나 아니 근데 네네네 나는 지금 여기 친정엄마거든요 예 어머니 근데 우리 딸이 학원 원장인데 예 네 못해요 아 아 근데 따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학원이에요 여기 대치도 아 그러면은 네 어머니 지금 우리가 기다릴 테니까 따님하고 전화 통화 한번 해보시겠어요? 근데 뭐? 어 따님이 수업시간에서 시켜 시켜 끝나지가 않아 와 이거 열이다 진짜 아 따님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따님하고 통화해보시고 우리 어머니가 다시 전화할게요 예 예 예 gele 보다 예 자 그 사이에 이제 미크하면 돼 대치도 원장님하고 전역식사와 함께 하는구나 이 이것도 저희 contracts 어 아 영광이죠 자 36 아이 저 2 верс 30cm로 어디 조화해 저 2를 조화해가지고 3BS 대카님하고 반대 차가 여기 있다니까 오오오 모고 왔잖아 어 차를 펼 Value 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차분차분 안녕하세요 혹시 삼비X3 보이신가요? 삼비X3 보이신가요? 네 혹시 NCT 아세요? 왜 그러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을 찍고 있는데 네 혹시 잠깐 삼비X3에서 한 끼 먹을 수 있을까요? 누구랑 지금 촬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 지금 안녕하세요 저 이균 누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 목소리가 달라지세요? 왜 목소리가 달라지세요? 제가 마크라고 신인가수예요 네네 둘이 콤비가 돼가지고 대치동 특집으로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아 식사는 아직 안 했는데 예예예 준비가 안 돼서 곤란할 것 같아요 아 그럼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확인해주고 있었지 역시 기다려봐 네 지금 둘이 짜리 수업에 미쳐서 뭐던데 죄송해요 아 아니 어머니 이 정도도 감사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재미 버리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빨리 하면 된다 자 우리가 토요일 순상 우리쟁이 우리 한번 확인하고 아 내가 확인한 거예요 네 확인한 거예요 402 402? 좋다 1,2,3,4 내 운동 좀 해 하는 아니 내 고등래픔이 뭐라캐노 내 뚱디라꼬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마 됐어 형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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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불 났어 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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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랩 안 할 수 있네 아 정말 시끄러워서구나 사배교 나와라 안 계신다 와우 우리 우리 Let's go Let's go 다 추는 약간 아닌 것 같아요 다 추는 약간 아니고 랩 배틀하고 싶어 303 당황하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방금 약간 좀 괴로웠어요 무슨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좀 차분해 여유가 있어야 돼 그래 당연하지 야 너 맞고 너 아 너 매력 쩐다 열심히 한다 왜 목소리가 바뀌세요? 어 약간 서운했어 그래 좀 안 계신다 안 계신다 차를 두고 나가셨나 마십시만 네 어디로 가? 다음 단계로 한 번 더 어디 갔지? 마크야 네 저 여기 지금 어 마크야 바람이 저 뒤에 있어 여기 스포츠는 하지마 여기 있어 어? 여기 좀 예민한 상태야 알겠어 어? 안녕하세요 누구니? 아 누구니? 안녕하세요 저는 래퍼 김하훈이라고 하는데요 네 혹시 저 아시나요? 아니 잘 모르는데 그렇지 모르겠어 저는 랩을 하고 있는데 자녀분이 랩을 좋아하시나요? 지금 다 없거든요 미안해요 아 그러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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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구니? 하훈이 하훈이 다 기억해 주세요 미세나 미세나 안 써도 돼 하겠습니다 여기 안 나온다니까 하지 말라고 안 해 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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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도 처음부터 하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차분하게 차분하게 차분해야 돼 빨리 찍어 형 찍어줄게 이리 와 이리 와 귀여워 이렇게 해야 돼 하나 둘 셋 귀여워 집이 부모님 계시니? 귀여워 어? 저녁 먹어서 안 버렸어 안 먹어 매투즈 얘기하지 마 매투즈 얘기하지 마 높은 데 사니? 남두층에 사니? 높은 데 살아? 어? 말하면 안 되는데 매투즈야 저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이 매투즈 얘기 안 했으니까 저 친구 2호 살아 우리 얘기 안 했어 형님 아까 이룰을 했거든 아 여기까지 있잖아 여기까지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근데 아면서 하고 싶진 않아 룰이 있잖아 룰이 맞습니다 스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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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 스웩 하지 마 왜왜왜왜왜 아니 듣기 싫어 그러면 인슬릿! 인슬릿 아 죽겠어 아주 스웩이 스웩이 얘 느낌 좋다 저거 좀 빵빵한데? 좀 빵빵한데? 마크로 주택기가 뭐예요? 댄스예요? 약간 춤도 좋은 거 원, 투, 트리, 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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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받으시니? 그러니 안 받지 자, 들어주세요 네, 예, 예 아무도 안 계시네 아무도 안 계셔 저 하나 번호 눌러 형, 하원에 네가 하고 싶어 가야 돼. 1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네. 학생이세요? 네, 학생이에요. 대학생? 학원 갈 시간이라서. 대학생이 왜 학원으로 가요? 아니, 아르바이트. 아, 공부를 가르쳐주시러 가는데요? 네네. 저희들 누구신지 아세요? 어, 죄송합니다. 가족으로 같이 오신 분이 누군가요? 아, 우리 마크라고. SM, SM 알아요? 빌보드 차트 11위. 네. 불러, 불러, 불러. I'm so super air. 아, 네. 저 여전한 아이돌만 가십니다. 저기요. 아, 남자친이. 저기요. 남자친이래. 그렇지? 정말 뭐 하시는 분이에요? 랩 좋아해요, 랩. 발라드나 뭐 이런 거. 아, 발라드나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10시부터 가 있어, 왜 형? 바로 출근을 해야 돼요. 아, 출근을. 레드벨벳 아니에요, 레드벨벳? 네, 저 레드벨벳 왔어요, 같이. 저 레드벨벳 동생이에요. 아, 레드벨벳은 아니신 거죠? 예. 아니, 레드벨벳이랑 같은. 레드벨벳은 아니신 거죠. 열심히 하시고요. 네, 이경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레드벨벳. 레드벨벳 아니신 거죠? 레드벨벳은 아니신가요? 레벨 레벨. 와, 진짜 어렵네. 와, 진짜 어렵네. 5, 2, 1? 오케이. 마크. 자. 오! 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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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요. 아, 저기요. 되면 안 되는데. 아, 약간 칼이 졌어. 약간 내가 줬어. 좀 무서웠어. 진짜 어렵네. 밥 먹기 어렵다. 아, 어렵죠. 오, 노래 좋아. 오케이. 어, 여기 사시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누가? 아, 진짜 죄송해요. 진짜 너무 죄송해요. 이게 다급한가 봐요. 스텝, 스텝한테 여기 사시는 이 시절. 아, 배고파. 이게 헝거리 정신이야. 진짜. 배가 고파야 돼. 서바이벌.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네? 여보세요? 아, 저기 한 끼 줍쇼라고. JTVC. 아, 네. 저 혼자 있어갖고요. 네. 아, 지금 학생이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같이 저녁 식사 가능한가요? 와, 역시 예상을 못하겠다. 여기 약간. 하, 약간. 가자, 이리로 가자. 마크에. 오, 이 문이 더 예쁘네. 나이스가, 베이비. 컴온 베이비. 컴온 베이비. 형, 배고프시죠? 너무 배가 고파. 아니,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여기 없다. 통으로 비어있어. 아쉽다. 괜찮아. 마크야. 일곱 시 안에, 어, 일곱시네? 일곱 시, 일곱 시. 형, 형, 진짜 만약에, 만약에. 저와 같이 그, CU에서 밥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런 적이 없었어. 아, 진짜로요? 어, 한 번도 없었어. 오케이. 사람이 안 들어와서 그래. 저기 저기. 오케이. 먼저. 야, 햇살 가득한 집이야.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 아이돌 그룹 엔시티 마크인데요. 네. 저 혹시 아세요? 아니요. 뭐하시는 분이요? 혹시 뭐하시는 분이신가요? 저 대학생이요. 네. 네. 어느 학교 다 해주세요? 저 중앙대요. 중앙대학교? 야, 그 중앙대학교 내가 얘네들 시합차 다 떨어졌는데. 아, 저희가 혹시 저녁 식사 하셨어요? 아니요. 같이 해야죠, 같이. 안녕하세요. 내가 남자 셋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경규라고 합니다. 아, 잠시만요. 그럼요. 네. 네. 기다려봐. 중앙대학교 학생이네. 아휴, 혼자, 혼자 사시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예요? 내려오신 거 같아. 아유, 참 이상스러운 애. 아이고. 아이고. 뭐요? 내 거 같아서. 아이고, 청각 왜 그래? 내 거 같아서. 청각. 여기 이제 마크. 아, 저는 마크라고 하네. 엔시지. 아시겠다. SNP 이번에 새로 아이돌 그룹. 안 될 것 같아. 지금 어디, 왜? 안에는 이거 몇 가지 있을까요? 부모님이랑 전화하고 내려왔거든요. 부모님한테? 네. 부모님 어디 계시는데? 이제 어머니는 부산에 있고 한데 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아. 그런 거라뇨. 그러니까 이제 방송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아, 왜 재미로 그냥 하면 되는데, 추억으로? 부산 어디예요? 양정입니다. 양정? 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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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 고장. 동창고등학교. 내가 동성고등학교 나왔는데. 안 되겠다. 이렇게 끼워맞여봐도. 알겠어. 고맙습니다. 그래도 고절도 보러 가셔서 감사합니다. 효자의 보좌. 진짜? 엔시티 팀 많이 사랑해 주시죠? 앞으로 전 이제 어머니 말씀 들어서 가지 마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그래도. 와, 감사합니다. 다 됐는데? 슈퍼스타야 형. 슈퍼스타야. 형 진짜로. 알았어 그래. 어 여기다. 내가 좀 누렸어? 1호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아이돌 그룹 NCT 마크인데 혹시 아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이경규라고 합니다. 저희 방송국에서 나왔거든요. 식사하셨어요? 아 예. 예? 식사했다고요? 네네. 그럼 간식? 고맙습니다. 예예예. 오케이 오케이. 아 배고파. 아 형 배고 계신데? 배가 고파서 그래댄지 못했다. 해보자. 포기하지 마. Let's go let's go let's go. Come on man. 여보세요? 여보세요? 옆집으로 가자. 마크야. 네. 아우 자랑 진짜 없다. 내가 저 이경규라고 해요 어머니? 가서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유. 잠시만.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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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예예. 안녕. 어렵구나. 어유. 아우 배고파서 환장하겄네 정말. 하크야. 여기 학원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원생들이에요? 저희 학원이에요? 아니 우리 집 일하고 있어가지고. 아. 지금 하지마 바빠.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학원이고 여기 가전자리야. 아 그럼 학생들이 많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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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한 끼 주시라고. 학생이 고3이요. 고3이니까 지금 고3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식사를. 학원 가려고 라면받고 있어요. 학원 가려고. 아 라면 좋던데. 아 참나.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 생각보다. 작취를 좀 바꿔야겠는데. 우리 식혀시켜도 되는데 원래가 안 되는 거 같아 시덕이. 안녕하세요. 식사 좀 하셨어요? 예. 식사 식사 하셨어요?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먹으려고요. 왜요? 사서. 사서 먹으려고요. 두 분 어떻게 사셨어요? 연인 타입. 편의점에서 드시게요?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뭐 사서. 그렇죠 어디서 먹으려고요? 네? 집에 가서 먹으려고요. 그럼 저희도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같이 드시면 안 돼요? 같이 같이? 네? 네. 저희 지금 얘 삼촌 제 삼촌이 있어요. 좀 얻어 받아가지고 같이 먹으려고요. 제가 근데 여기 지금 학원 일을 하고 있어서. 몇 시부터 하고. 여덟 시부터 수업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럼 수업 가시고 우리끼리 이렇게.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끄러우시도록 하시도록. 아야. 저기 이제 불 켜져 있다. 오케이. 이거다. 혹시 이 건물 돌 것 같은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네. 엄마 있어요 엄마? 안녕. 아이고 우리 딸 안녕. 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이경규라고 해요. 아니 여기 오셨어요? 오늘이라고. 네 오늘 대치동 편이에요. 아이돌으로. 엔시티 마크라고 합니다. 지금 식사하셨어요? 지금 먹는 중이야. 같이 먹으면 되죠 뭐. 응. 하여튼 사장님 들어오세요? 예? 하여튼 사장님 들어오세요? 예? 여보세요? 아 그래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먹으면 됩니다. 다 먹는 중이야. 가자. Let's go let's go.